똑똑 정보입니다. 매년 여름 열리던 용인시 물놀이장이 올해는 용인시 쿨선머 페스티벌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물놀이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 등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용인시 쿨선머 페스티벌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구경찰대학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영장과 물설매장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합니다. 이용요금은 15세 이하 수영장 3천원, 썤매장은 4천원, 25세 이상은 수영장 4천원, 썤매장 5천원입니다. 처인구 원산면 내동마을에서는 7월 27일 연꽃축제가 오전 10시와 12시 30분 두 차례로 열립니다. 연꽃 생태투어, 체험과 놀이, 원두막에서 먹는 점심식사로 진행되는 내동마을 연꽃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신청하세요. 용인시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올해에도 오는 9월 7일 개최됩니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와 삼성전자의 매칭 기부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축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에서는 8월 첫째 주 세계 모유수유주간을 맞아 8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지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특강을 실시합니다. 임산부와 아기 성장 발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로 하세요. 아기 성장으로도 구입하셔도 되고, 아기 성장으로 말하면 당황을 그래주세요.